잡는거 내리자마자 하아... 녹았어 어우 씨발 후끈함이 달라 레알 후끈함이 달라 아니 내가 산 곳도 더운데 존니 후끈해 와 나 뭐 뒤지는거야 진짜 무슨 아니 진짜 무슨 레알 솔라빔 누가 태어났냐였다가 너무 더운거야 근데 나는 나는 옛날에 싫었는데 이게 운동하고 나서 땀이 쭉 나 그러니까 좀 빼는 빼다 보니까 이제 더운 것도 그렇게 안 싫어해 옛날에 더운 것도 극혐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불편해 그냥 뭔가 와 날씨 덥다 하고 말어 내가 저희도 말했지만 내가 그 계절 계절을 기억하는 법이 날씨야 당연히 그러겠지만은 작년 11월에 뭐 했지 하면 기억이 안나 근데 작년 11월 추웠을 적을 생각하면은 세세하게 기억나 이렇게 내가 날씨로 기억해 아 내가 작년 여름 뭐 했지 작년이 존나 더웠는데 하면서 기억이 막 찾아져 패패패패패패패 아 그랬지 작년 여름 더운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올해도 마찬가지야 올해도 존나 덥다 올해 뭐 했지 아 광주같이 하면서 딱딱딱 이렇게 기억이 이어져 진짜 근데 진짜 어 내린가 추워 아 더웠어 근데 이제 민수가 있나 있나서 이제 온다는 거야 어 근데 광주에 어 형 여자친구도 놀러왔다는 거야 같이 온다는 거야 같이 밥 먹제 나 이런 말했죠 나 세수만 하고 양치 양치도 안하고 옷 대충 입고 나왔는데 민수 여자친구를 본다는 거야 나 처음 보거든 아씨 아씨 아 그래 하고 바로 폐의점 가와서 면도기 어딨어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저기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750원짜리 했어 천원 받았습니다 잔돈 이제 거기 폐의점 그 뭐야 거기 주고 바로 이제 내려갔어 바로 이제 화장실에 내려가서 아씨 이거 사람 꼴이 아닌데 씨바 하면서 면도 막 나 면도 안 했거든 진짜 한 진짜 2주 동안 안 해갖고 수염이 막 자라놨어 그래서 아이 면도 슥슥하고 잔돈 그 폐의점 대지구점은 좀 좋다니까 어휴 싫어 어휴 수염 다 밀고 이제 다행히 모자를 갖고 왔어요 모자 모자 쓰면 되고 이제 모자 쓰고 수염 다 밀고 세수하고 그 그 이빨 사이 다 확인하고 아휴 진짜 민수 여자친구분 한 여자친구분 한 1년 뒤에 보려 했는데 하면서 에이 그래 뭐 보게 됐네 하면서 이제 봤지 그래서 갔지 그러니까 민수가 어디냐 음 자기 어디 매페수에 왔대 나는 나는 쭉 밑에 데려갔거든 씻으려고 이거 내가 진짜 어 씨끄려고 내가 씨끄려고 여러분들 내가 면도 내가 면도하려고 씻으려고 면도하려고 근데 면도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총수중인 거야 화장실 남자장실 아줌마가 청소하고 있는 거야 세면대를 아 씨바 이거 계시네 그러면 일단은 오줌 무서웠지 오줌 누고 어휴 오줌 누운 새끼 뒤따로 보고 어휴 저기 내 세면대 내가 쓸래 있는데 지금 쓰면 욕하지 않으시려나 어휴 나 근데 면도 밀면서 털이 좀 떨어질 텐데 하면서 어휴 어 지금이다 하면서 슥슥슥 슥슥슥 슥슥하니까 밀고 있는 갑자기 아줌마가 어 면도하시네 이러는 거야 그냥 웃었어 나는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에 귓구멍 꽂아갖고 안 들어서 잘 으흐 뭔가 뭔가 말하면 진동이 느끼지 않아 뭔가 나만 한 얘기구나 해서 으흐흐흐 하면서 웃으면서 했지 죄송해 아줌마님 빨리빨리 할게 하면서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슥삭삭삭 하면서 근데 크림 없으니까 아, ㅈㄴ 아픈거야 막 피부 막 뜨거워지고 밑에 턱부분이 빨갛게 되고 쓰리고 아이씨 어쩌겠냐 하면서 이제 했죠 그리고 아까 누가 니 여자친구 보러 가는 것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 전인상은 중요합니다 전인상은 중요해요 게다가 여러분들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은 저를 알잖아요 당연히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 인상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형의 여자친구잖아요 민수의 여자친구 가족의 중요한 사람인데 그거는 당연히 예의를 지켰어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모자도 딱 쓰고 이제 수염도 민거에요 연예인병 맞아요 잘 보여야지 아무튼 이제 올라갔어 이제 근데 저기 매표소에 있대 그래서 두리번 두리번 했지 두리번 두리번 두리두리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보이는거야 난쟁이가 난쟁이가 아 여기있네 하면서 민수 보이는데 옆에 어떤 분도 오면서 있더라구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하면서 이제 어색한 인사를 나눴지 안녕하세요 하고 어색한 인사를 나눴어 음 음 음 그러면서 쳐다보던거 봤는데 흠 흠 아냐 여 아무튼 그러면 또 잘 에 인사하고 이제 민수가 그 저희집 근처에 유명한게 뭐냐면은 떡복 아 떡갈비가 유명해 송정리역 근처에 가면은 떡갈비가 랜드마크야 떡갈맨 떡갈맨 아 떡갈맨이래 떡갈나무 아니 떡갈비가 진짜 유명해 송정리 떡갈비가 진짜 진짜 유 아야야야 유명해 왜 위험하다고 하지? 그래서 먹으러 가져있지 여러분들 알죠 저 원래 타면은 조수석 안거든요 조수석 뒷자리 절대 안하는데 저 조수석 양보했습니다 이런 새 사소한거 이런 사소한거 자체가 매너에요 매너 여러분들 저 원래 제 체형 제 허리 때문에 절대 양보 안해요 조수석 뱉다 이건 양보였어요 아임 젤롤맨 위남쌤 진수석 원래 내 석이에요 어 내 석이에요 내 석 하지만 나 왔다시 젤롤맨 뒤에 앉으니까 진짜 뒤에 몇년만에 앉아봤어요 몇년만에 정말 뒷자리 진짜 몇년만에 앉아봤어요 와우 어 이렇구나 뒷자리에 정중앙 앉았는데 안전벨트가 없는거야 안전벨트가 아니까 이상한거야 이상하네 하면서 음 오케이 하면서 이제 도착해서 근데 민서 가자는 곳이 되게 유명한 곳이래 근데 여러분 떡갈비 먹으러 왔는데 나는 송정 떡갈비가 별로 안좋아했던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먹으러 갔어요 옛날에 내 아는사람도 데려가서 먹었는데 솔직히 왜 유명한지 모를 정도로 갱 갱 그냥 어 떡갈비구나 뭐 냉동떡갈비 아니냐 어디 뭐 학교에 급식이 나오는 냉동떡갈비 아니냐 싶을정도로 되게 별로였거든 인식이 나는 그래서 아 떡갈비 그래 이거 먹고 한번 인식 바뀌어보자 해서 갔어 근데 유명하더라고 가니까 사람 많고 빵빵하고 갔는데 와 얘들아 진짜 벽 전체가 싸인이야 연예인들 벽 전체가 싸인 뭐 런닝맨 왔고 백종원 3대천왕이 나왔던 거기래 어 백종원 3대천왕이 나왔던 곳이래 하면서 백종원씨 싸인있고 사진있고 진짜 연예인 다 있어 뭐 문군영씨 싸인있고 다 있어 다 거기 있는 진짜 수십장 내가 볼 때 거의 50장 60장 되는 그 정도야 그래서 나도 싸인해야될까 흥행했지만 어 어 그래서 이제 어 어 먹었는 에이 샀죠 이제 가갖고 이제 떡갈비 내장주세 아 내장이 아니고 뭐 뭐 뭐 뭐 사인분인가 사인분인가 달라고 있어 그니까 밑반찬 주는거야 밑반찬 대박 이 갈비떡국 딱 갈비떡국 주는거야 갈비떡국 주는거야 사율로 푸짐해갖고 매~~ 하면서 역시 광주 여러분들 전라도 광주 역시 전라도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반찬 수북해 존나 많아서 진짜 반찬 밑반찬이 수북해 레알 어 밑반찬이 그냥 갈비국 나와 갈비국 살 존나 많지 진짜 갈비탕이구나 갈비국이 아니고 정말 진짜 기다리면서 먹었어 기다리면서 다 먹었는데 맛있는거야 또 드릴까요? 네 더 주세요 근데 와 이거 더 주는거야 이거 이거를 하나하나하나 했는데 아예 큰 접시에다가 대접에다가 많이 주는거야 이거를 아까봐 더 주고 미친 이래서 유명하구나 미친 와 이거 뭐 손 크기 보소 하면서 대박 진짜 원래 이거 하나하나하나 세 명이니까 하나씩 줬는데 이거 존나 크게 대접에다가 그냥 크게 주는거야 매언 진짜 와 개쩐다 손 존나 크네 진짜 하면서 막 먹었지 그러면서 이제 메인이 나왔어 요거 와아아아 fuck that shit 떡갈비 진짜 와 진짜 맛이 있었다 맛이 진짜 있었다 와 아니 이게 김이 계속 또 나는데 정말 맛있었어 진짜 떡갈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저 그 몇 년 전 거의 뭐 5, 6년 전에 송정리 송정 떡밥 떡갈비 먹었다가 아니 상표 말고 송정공원 송정리역 송정공원 쪽에 있는 떡갈비 집 갔다가 여기 비슷한 곳이지만은 맛이 없어갖고 씨방 떡갈비 안먹어 하도 말았는데 여기는 개맛이는 거야 와 1인분에 4장입? 장난 아니야? 2장이지 1인분에 어? 1인분에 2장 잘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인이 나뉘어있나? 글쎄 모르겠다 어 이때 내 입가위는 이미 잊었어 6장인가? 아무튼 형 아무튼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맛있게 먹은 게 중요하지 아무튼 와 먹었어 이제 먹는데 진짜 와 밥은 안 시켰다 양심적으로 공기 시킬 거야 난 안 먹었는데 그 여자친구분 안 먹더라고 민수만 시키면 먹더라고 해서 양심적으로 탄수화물도 하면서 넘넘넘넘넘 하면서 먹었지 맛있었다 진짜 와 이거 먹고 밑반찬 먹는데도 진짜 맛있고 갈비탕도 맛있고 갈비탕 맛있고 와 이거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떡갈비 미쳤다 미쳤다 진짜 쿰척수 쿰척수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하면서 먹었지 와 유명하구나 하면서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밑반찬 떨어지니까 더 드릴까요? 예 주세요 하니까 존나 와 미쳤다 하면서 이제 막 먹었어 아주 맛있었어 진짜 또 가고 싶다 여기 유명하더라고 가고 싶었어 더 먹고 싶다 진짜 맛이 있었어 얘들아 떡갈비는 맛이 있다 맛있는데 솔직히 갈비나 고기가 맛없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거의 너무 맛있었어 밑반찬 진짜 많이 먹었어 그래서 양심 찔려갖고 이런 식물들 많이 먹었어 식물도 많이 먹고 양념된 식물도 좀 먹고 했어 이게 내 최소한의 예의야 내 몸에 대한 예의 그래서 막 먹었지 근데 민수가 이제 한 조간 남았는데 배부르다면서 니 먹으라는 거야 반 잘라갖고 근데 여친구분이 덜 먹은 것 같애 내가 그냥 드렸지 잘 드시더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점수 땄죠 여러분들 이러면 점수 따지 않았을까요? 민수가 이제 배부르다 니가 먹으라면서 밥 놔줬는데 여친구분이 약간 점수 따지 않았을까? 뭔가 해갖고 난 배불렀어 왜냐면 내가 미파자 다 먹었거든 히엄 워터로 민수 여자친구한테 점수 따 얘들아 당연히 당연히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내 가족의 중요한 사람인데 당연히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당연한 생각하는데 왜라니 왜? 뭐가 왜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잘 보여야 돼 뭔 뺏으려고 개씨발년아 진짜 개빡치네 지금 병신새끼 저거 당연히 잘 보여야지 어떤 의도나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잘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의사랑 좀 다른가? 내 생각하고? 나는 당연한 거야 매우 내 가족의 중요한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건 당연한 거지 점수 못 딴 듯 점수 못 딴 듯 하여간 병신새끼들 많아요 또라이새끼들 많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먹고 이제 시간이 남은 거야 먹고 이제 약속을 잡으려고 했지 약속을 막 접었어 이제 잡으려고 이제 근데 솔직히 내가 광주 가면 연락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형님아 오늘 뭐 하세요 저 오늘 광주 내려왔어요 오늘 시간 되나요 하니까 오늘 시간 되신데 우악 대박 헉 그래갖고 아 예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형 어 그러면은 몇 시 되세요 몇 시 되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예 그러면은 형 어 그러면은 어 나 알아보고 있는데 엄마가 퇴근 시간을 겹치는 거야 이게 먹고 나니까 먹고 나니까 시간이 한 4시쯤 된 거야 엄마 7시 온데 7시 이후에는 엄마랑 이제 형이랑 나랑 그 여신구분하고 계속 막 먹는 거니까 해갖고 음 그러면은 내일 내일 가기 전에 만나야지 내일 가기 전에 만나야 돼갖고 이제 어 내일 혹시 시간 되시나요 되신대 아 다행이다 해갖고 히응 아 그러면은 내일 어 시간 내주세요 몇 시에요 하니까 해서 어 내일 몇 시에 내일 내일 한 3시쯤에 만나야 했어 3시쯤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어 내가 3시쯤에 만나서 약속 잡았어 와 약속 잡았다 나도 이제 인싸 슈퍼 인싸 히응 하면서 이제 좋아했어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쿵척 이제 집에 와서 어 갔는데 집에 가기 전에 큰 마트가 있어요 내가 진짜 자주 갔던 마트 큰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야 그대로 이름만 바뀌었지 해서 가서 어 형 내가 빵 좋아하잖아 얘들아 크림빵하고 빵까기 없는 거 거기에 빵까기 있었는데 사라진 거 해서 빵 먹고 사고 아메리카노 괜찮다 아메리카노 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먹었어 음 맛이 좋다라 음 쿵척수 하면서 음 쿵척수 괜찮잖아 음 이 정도는 괜찮잖아 얘들아 닭갈비랑 빵 정도는 괜찮잖아 그래서 하나 더 먹었어 음 슈크림 크림빵 하고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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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요거트 브레인 그래서 하나 더 먹었어 더 먹지 아 그래 그래서 하나 더 먹었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 더 먹었다고 요거트 슈크림 그렇게 해서 잡썼다 맛이 굉장히 있었어 빵은 정말 맛있다 그래서 아무튼 들갔지 들가고 먹는 건데 들가자마자 우리 애들 있는 거야 캔유 라빈스 베스킷 스노우볼 구피 임피 우디 토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 진짜 일년만이 군하면서 막혔지 얘가 캔유야 얘가 캔유 얘가 캔유 얘가 저희 집에 처음으로 온 고향이에요 캔유 터키시 한 거라고 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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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간다 안 와요? 일단 좀 맞았어 나 좀 맞았는데 우리 이제 귀여운 캔유 우리 집 마스코트야 사실은 우리 집 마스코트 귀여운 녀석 뭐 저야 아이언이랑 우주가 있지만 여기 본가의 마스코트는 우리 캔유야 캔유 여전히 똑똑하고 사람 같더라 알아보고 약간 지 짜증낼 때 짜증내 건방진 녀석 지 짜증낼때는 짜증을 좀 내는 스타일이야 아주 건방져요 지 문 안 열었다가 짜증내고 아까 내가 누워있는데 들어온 거야 문 열고 어떻게 들어왔지 그래서 나 보고 잡으려니까 잡으니까 야옹 짜증내 건방진 것이 잡자마자 야옹 얘가 오랜만에 들어온 거래 여기를 응 안돼 뒤질라고 나와 좀 건방졌지만 귀여웠어 아무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캔유 귀여운 녀석 그 다음 이 친구가 베스킨 그니까 원래 이름을 베스킨이랑 라빈스로 나눠서 이제 어 두 마리 데려와서 한 마리는 베스킨 한 마리는 라빈스인데 엄마는 금별이라 불러 금별이 은별이 얘가 얘도 얘가 얘 표정이 뭔가 있어 얘 표정이 뭔가 있어 이 눈이 뭔가 있어 뭔가 처져보이고 귀찮아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그런 뭔가 그런 표정이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서열 1위야 서열 1위 그 7마리 8마리 되는 고양이에서 서열 1위야 내가 만지려고 하니까 이 표정 봐봐 보이지 음 음 음 얘 표정이 뭔가 있어 근데 얘가 어 베스킨이 한때 그게 있었어 얘가 새끼를 낳았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우디 임피 구피 토벤이야 근데 얘가 어 새끼 낳으니까 안전한 곳에 새끼를 막 꼬부릴 때 주려고 하는데 내가 내 서랍 내 방수 내 방이 있는데 내 방 컴퓨터 서랍에 애들을 넣는 거야 내 마리를 거기가 안전하다고 느꼈나봐 그래서 그 내 마리는 내 방송 보면서 들으면서 켰어 진짜 어린애들인데 새끼 난데 어 내 방송 들으면서 컸어 어 내 서랍에서 내 서랍에서 근데 어 그랬지 그리고 얘가 얘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솔직히 얘가 좀 만지기 힘든 고양이여서 집에서 키운다고 다 여러분들 개냥이고 만지기 쉬운 고양이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고양이가 여러 마리 나뉘면은 몇 마리는 겉돌아 고양이가 특히 이 고양이가 그랬어 사람 손길 잘 안 타고 사람 보면 약간 도망가고 어 그랬어 근데 어 그 이후로는 되게 잘 되게 성격이 밝아졌어 엄마가 노력을 되게 많이 했지 음 그래서 이제 어 만지려고 하니까 어 맞았다 얘가 진짜 싸가지였게 때려 이 배스킨이 존나 싸가지였게 때려 이게 때리는데 빡 소리 나 빡 그것도 손톱 세워서 빡 나 아까 맞았거든 나 두 대 맞았는데 상처가 1,2,3,4,5 다섯 군데야 6,7 와 7 군데네 진짜 개빡쳤어 씨 고양이한테 쳐맞았어 나 냥냥펀치 귀여운거 아니다 존나 아프다 그래서 엄마가 소독약 발라줬어 이거 안하면 흉진다고 어쩔거야 맞았는데 하면서 레얼 매직클러 아무튼 얘가 베스킨 너무 귀엽지 않아 어 고양이 엄청 귀여워 얘가 그 고양이 짤같은거 보신 분 있나요 사진 강아지는 머리 부분 만지려고 하면은 머리 쓰다듬 말라면은 막 고개를 자꾸 위로 들어서 코를 만지게 자꾸 랜서 맡으려고 근데 고양이는 만지려고 하면은 그 뭐 만지려고 하는 부분을 으으으으으아 늘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하 не 얘가 그래 얘가 아니까 으으으으 몸 늘리고 그걸 좀 만지면은 빵 때려 하지만 우리 귀여운 베스킨 하여튼 우리 귀여운 베즈킨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라빈스입니다 개냥이 사실 라빈스랑 우디랑 솔직히 덩치 차이로 구분하지 아 우디다 우디 우디야 우디 라빈스는 아니야 작은거 보니까 우디다 우디 우디우디 그 4마리 중에 한 마리고요 얘가 성격 진짜 개 싸나웠고 얘가 남바오니였고 우리 가족도 얘 못잡았어 무서워서 성격 개더러워서 얘 중성화 수술시킬 때 민수랑 엄마 팔 싹 긁어서 진짜 뭐 거기 병원에서 피반복 진짜 피바다 만들고 그랬다니까 레알 성격 너무 사나워서 근데 곤냥이 되고나서 온순 곤냥이 되고나서 바로 성격 바뀌었어 순해졌어 히흥 진짜 광주 거기봐 진짜 거기 피 만들고 엄마 형 쫙 긁이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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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 전체 끊기고 그랬어 근데 곤냥이 되고나서부터 레알 온순 지금 너무 사람 잘 따라 너무 귀여워 음 하지만 과거에는 좀 무서웠던 어 만지려면 확질하고 근데 요놈이 확질해 건방진 녀석 한 서열 2위하고 맛보니까 사람이 바뀌었어 아 고양이가 아무튼 우디 우디는 너무 이제 외관상 봐도 너무 귀여워 근데 라빈스하고 똑같이 생긴거야 라빈스하고 그래서 가끔 구분 못해 근데 얘가 토벤이 토벤이 얘가 토벤인데 얘가 사람 발을 좋아해 그래서 약간 내 방송할때 얘가 알아먹었나 내 영향을 좀 받았나 싶을 정도로 사람 발을 좋아해 어 사람 발에 바로 그냥 누워 그 자기 고개 턱쪽을 그냥 누워 가끔 막 발을 막 핥기도 해서 내 욕망이 거기 아무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녀석이야 내가 네 마리중에 제일 이뻐했던 얘가 토벤이야 사실 잊어서 말하면은 그 네 마리중에 제일 제일 이뻐했던게 토벤이야 얘가 털색이 너무 이쁜거야 털색이 구피는 씻고 먹고 난 좋았었지만 얘가 또 새끼때 너무 이쁜거야 냥냥하면서 근데 얘 목소리가 진짜 완전 귀여워 고양이 목소리가 아니고 새소리 같아 새소리 냥냥하는데 애기 목소리 그대로야 원래 크면은 냥 하는데 냥냥 뭔가 귀여워 강아지처럼 냥냥거린다고 할까나 되게 귀여워 아까도 간식주고 있는데 달라고 냥냥하는데 너무 귀여웠어 동영상 안찍었다 우리 엄마 목소리 나와서 그럼 토벤이 엄마 진짜 좋아해 토벤이가 엄마 보면 막 엉차 딸낸기고 엄청 좋아해 음 토벤이 자 그럼 인피입니다 진짜 우리 가족들 절대 만져보지도 못한 얼마전에 중성화했거든요 그때 만졌다 정말 저희 고양이 중에 제일 보기도 만지기도 힘든 고양이입니다 인피 정말 중성화 수술하기도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얘가 막 카도 돌아다녀갖고 잡으려다가 가나지 사료 다 뜯어놓고 삼포대 뜯어놓은거야 얘가 근데 그거 당연히 변상해줬지 당연히 그러면서 엄마도 고생했고 하면서 어 근데 곤냥이 되고 나니까 얘가 사람을 좀 딸라 조금 얘가 가식줘도 원래 갖다주거나 그랬는데 얘가 나와 엄마오면은 얘가 나와 보러 마중 나온다니까? 놀랬어 고양이 엄마야 엄마 무슨 비스트마스터인가? 엄마 비스트마스터인가 봐 엄마 오전 퇴근했다 엄마 왔다 하면은 얘들이 다냐아냐 가면서 와 강아지처럼 너무 신기했어 우리 우주나 고 아이언은 그냥 현금을 대기해 현관문에 계속 근데 걔네들은 짜아냐 가면서 와 비스트마스터 진짜 자 아무튼 얘도 오더라고 엄마도 신기하대 원래 안그랬는데 성격마냥 원순이로서 음 근데 오늘 만지려다가 맞을 뻔 민수가 그래 다른 고양이 만지지도 됐는데 얘는 만지면 안된다고 얘는 아직도 못 만진다고 가끔 엄마도 가끔 만진대 아무튼 인피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배스킨 너무 몸집 작지 않아요? 얘 몸집 너무 작은데 너무 귀여워 아 배스킨 진짜 근데 얘도 약간 그게 있었어 한번 따뜨림 당했었던게 뭐냐면은 얘가 목욕을 시켰어 얘만 목욕을 시켰는데 고양이나 동물들은 냄새를 알아봐요 얘들을 겉모습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냄새를 알아봐 냄새 근데 냄새가 달라진거야 지들이 아는 냄새가 달라 샴푸 냄새 묻으니까 하려면은 쌈 전부 다 씻어야 되는데 얘만 한거야 힘드니까 얘도 좀 난리 치니까 얘가 다르니깐 얘만 왕따다니깐 하면서 그래서 얘를 내 방에 키웠어 나랑에 가뒀어 그러니까 내 방에서 키웠어 얘를 그러면서 얘가 막 나를 의지하는거야 그래서 배스킨이 나를 의지하다니 하면서 같이 심대에 누워서 쓰다듬고 와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직도 기억이 나 내가 그래서 서서히 이제 무리에 적응했었는데 내 아까 나 존나 때렸죠? 배스킨 나 아까 존나 맞았죠? 존나 때렸죠? 두대 때렸는데 상처 7개 났죠? 진짜 서운하죠? 두대 맞았는데 상처 7개 났어 존나 건망치죠? 자 그 다음 구피입니다 구피 이거 어플 효과 좀 봤나? 어 얘가 유일하게 8마리 중에 유일하게 장모야 그러니까 털이 길어 그리고 호랑이 같아 무늬가 물이랑 무늬랑 어 이게 호랑이 같아 호랑이 아 이 작에서 따온거 맞아 구피 음 되게 어 근데 얘가 한때 서열 1위였는데 곤냥이 되고 나자마자 얘 그냥 NPC 지나가는 NPC 너무 귀여워 어 지나가는 NPC 밑에 라빈스야 우디랑 라빈스랑 구분 솔직히 덩치로 밖에 구분을 못해 음 곤냥이 어 서열 1위처럼 보여 난 무서워서 못 만졌어 처음에 근데 엄마가 오자마자 아 우리 구피 하면서 막 듣는 아이고 돼지 녀석 하면서 막 만지는데 엄마 얘 안아킹하니까 얘가 제일 얘가 제일 순하대 얘가 캔들도 만지면은 야옹 하거든 짜증네 그만 만지라고 근데 얘는 만지면은 그냥 긁은거려 그래서 얘가 좀 많이 덩치가 커 얘가 얘만 되게 커 얘만 뚱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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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도 진짜 길고 해서 털이 너무 기니까 더운 거여서 엄마가 잘라줬어 그리고 얘가 털이 기니까 똥 싸면은 이게 그 똥이 털에 붙어 그래서 이제 똥거 털에 붙는거지 똥거 근처에 털에 그래갖고 똥둥이 오르는거야 항문에 그래갖고 근처에 잘라주고 계속 이제 약 발라주고 털갈이를 되게 줘야돼 진짜 그래야돼 얘가 똥둥으로 막 붓고 막 그러는거야 렉돌 아니야 따지면은 그냥 잡동 잡총이야 잡총 귀여운 녀사 라빈스도 같이 있고 아무튼 이제 일하면서 이제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온거야 근데 엄마가 나 살 뺀 모습 몰라 그니까 사진으로만 봤어 사진으로 형이 찍어준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나 보는건 처음이야 살 빠진거여서 엄마가 온거야 찰랑 띠띠띠띠띠 띠리리 엄마 왔다 찰랑 하고 이제 같이 엄마 보자면 놀라는거야 허어어 누구냐면서 막 계속 막 웃으면서 막 막 이리저리 보고 배 만지고 등 만지고 어찐쭌쭈 보면서 어 살 뺐다고 했지 그러면서 이제 되게 놀라더라고 지금 딱 보기 좋은데 더 빼려고 하냐고 어 더 뺀다고 어 막 하시는데 다 빼야돼 광주 갔다 와서 존나 쳤으니까 아무튼 어 그랬어 그래서 이제 엄마 뭐 먹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정해져있어 엄마는 저희 엄마는 회를 되게 좋아해요 회를 네네 그렇지 네